지금 말씀하십시오. 또 우리 이규혁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윤석호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광주에서 목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아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가 특별한 건의를 갖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상당이 공조해서 이번에야말로 민주사회에 대한 이 5.18의 영령들의 뜻을 반드시 반주시키시옵소서 저희 정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권영은 5.18 영령들에게 빛진 바 큽니다. 불의와 폭력에 연대와 사랑으로 맞선 우리 5월 중심 우리 자랑스러운 현대사입니다. 일부 세력들이 5.18 민주화가 불어나고 무순한 것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국민이 5월 0전에 감사와 헌사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극히 일부의 인사들이 여러 명도 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토요피 오늘 발제에서도 소개가 드렸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나치를 응모하는 바람에 대해서는 가치없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와 자유가 아무리 소중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민주주의 선에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5.18에 지난 지 30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이 민주주의 축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인권의 축소일 수는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휘둘어진 역사 권리와 민주주의관을 개인의 취향 문제로 치고해도 좋다든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퇴행까지 방치해도 좋다든지 이런 일은 더 이상 횡단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사를 그립된 방향으로 방향을 치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결코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응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여섯석의 작은 의석입니다만 이번에 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우월정 씨를 앞장서서 이은수와 국회의원의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야상 상담과 함께 저희 정의당 우월정 씨를 계승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월 영령이 피로써 민주주의관의 국권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데 저희 정의당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우선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5.18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참석해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 길 와서 함께 뜻을 모으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좋은 토론회 함께하시고 안녕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야당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